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어떻게 주말 좀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조금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휴마시스 가지고 왔는데요. 휴마시스 205470 코드번호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17일 오후 4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뉴욕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뉴욕증시는 꼭꼭꼭 빠짐없이 봐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참참 맨날 증시 폰압하... 네 좀 이상한 얘기 좀 했었는데 박혜림 누님께서 제가 노래 불렀다고 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웃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있었죠. 이혜림이라고 있었는데 그 누님이 좀 이렇게... 혜림이라는 누님 이름을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얘기 좀 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어제 다우존스는 1.06% 그리고 나스닥 2.32% 올랐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이 조금 강하게 올랐는데 나스닥에 이제 테슬라가 있겠고 페이스북도 있죠. 그리고 알파벳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한 4% 2% 3%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항공, 크루즈 그리고 경기회복, 수위주들도 일제히 올랐고요.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카노항공, 가니발, 코열, 캐리비안 각각 5%, 5%, 8%, 7%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제자리 걸음을 했음에도 증시는 별 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오늘 지수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죠? 오늘 음봉으로 0.44% 이렇게 좀 끝났는데 당일추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외국인하고 기관쪽 외국인이 빨간색, 기관이 파란색 다 말고 있었고요. 기관쪽에서 장 막판에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계속 계속 팔다가 1시 이후로 뭔가 방향성을 결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관은 오늘 좀 많이 샀죠? 바닥에서 좀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얌체 같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현재 증시가 외인 기관, 양매도 그리고 기관이 코스닥 종목을 바닥에서 우르륵 담았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수요일이 되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FOMC의 헤이로그의 공개가 되게 되는데 조금 불확실성이 조금 껴있는 것 같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휴마시스 좀 볼 건데요. 휴마시스 아직 괜찮습니다. 절대로 먼저 매도 하셔가지고 나가시지 말고 오늘 수급이 조금 들어왔죠? 외국인이 지금 현재 휴마시스 종목 5월 12일 그리고 5월 12일 그리고 5월 며칠이야? 13일 그리고 5월 17일 날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지워줬네. 5월 12일 죄송합니다. 5월 13일 그리고 5월 17일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그날을 체크를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5월 13일 그리고 5월 12일 그리고 5월 17일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은 시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기죠? 여기?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좀 보신다고 한다면 16,200원 한 16,500원 정도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은 좀 추가적으로 조금 끌고 나가보자. 왜냐?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좋은 뉴스 하나 또 왔죠? 또 좋은 뉴스? 서울시 자가검사킷도 도입에도 문턱노편 시가처 허가 해외 인증받아도 국내 전문가용 허가 있어야 허가 조건부 허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휴마시스가 또 나와요. 휴마시스 보시면은 4월 23일 SD바이오센스와 휴마시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아직 추가로 조건부 허가가 신청한 기업이 없다. 반면 전문가용 자가키트 품목허가를 기다리는 곳은 11곳이 된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가 17일부터 국내 콜센터와 물류센터 일부를 대상으로 5주간의 자가검사키트 도입 시범 사업에 돌입했지만 현재 식품의약안전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은 제품은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 두 제품이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뭔가 기대감이 조금 성성이 됩니다. 여기랑 여기 두 곳밖에 없대요.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앞으로도 추가 허가를 받는 제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SD바이오센서 그리고 우리의 휴마시스 제가 영상을 찍기 때문에 충분히 대기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휴마시스 제가 방송 남겨놓으면은 못해도 하루에 한 2천명에서 한 3천명 정도 봐요. 이분들이 뭐 100만원씩만 매수를 한다고 해도 얼마가 되는 거죠? 한 명당 3천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1,100,1,100,1,100,000 거의 한 3억에서 한 3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오늘 거래대금 얼마나 좀 터졌나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거래량이 한 200만주 터졌죠? 그러면은 거래대금을 한번 추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오늘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390억 정도 들어왔네요 일단 100명이 뭐 3000명이 뭐 100만원을 사도 조금은 움직이기가 조금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어 그러나 어 충분히 어 올라갈 가능성은 어 크다 라는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00명이 어 3000명 사면은 300억 인가요 300억 어 맞나 아무튼 예산을 좀 나중에 해보고 아 일단 보시면은 지금 현재 조금 음 어떻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갈팡질팡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 좋은 기사가 떴죠 그래서 어 휴마시스하고 어 sd바이오센서 어 허가를 받은 곳이 지금 현재 두 곳밖에 없고 어 지금 품목허가를 기다리는 곳은 11곳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먼저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어 크다라는거 좀 보시면 되구요 매집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어 4월 23일 어 4월 23일 요렇게 좀 매집합이 되고 있는데요 어 보시면은 어 300만주 이상 지금 현재 매집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어 이상하게 여기만 딱 내려오면은 주가가 계속 어 급방등을 하죠 어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은 바로 튀고 또 내려오면은 또 바로 튀고 또 내려오면 또 바로 튀고 내려오면은 또 내일 또 바로 튀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 요런것들 좀 잘 보시면은 좋을것 같습니다 휴마시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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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